이번 시간은 자신의 세력과 힘으로 경쟁자를 제압하여 재물과 권력을 빼앗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세력과 경쟁세력으로 적과 동지를 구분하고 야극강식의 힘으로 경쟁세력과 승부하는 경우입니다. 제압형식의 사주가 구성이 좋으면 강력한 자신의 세력으로 힘있는 경쟁세력을 제압하여 부기, 재물과 권력을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의 세력과 경쟁세력이 비슷하게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운의 흐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운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세력에게 힘을 더해주면 경쟁세력을 제압하여 재물과 권력을 뺏어올 수 있지만 반대로 경쟁세력을 돕게 되면 자신의 재물과 권력을 상대편에게 뺏기게 됩니다. 만약 자신의 세력만 강하고 경쟁세력이 약하다면 대운에서 경쟁세력을 키워주어야 재물과 권력을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제압 형식의 사주가 구성되면 대운이 좋을 때는 크게 성공하다가 대운이 나쁠 때는 크게 무너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주권국에서 뚜렷하게 자신의 세력이 힘있는 경쟁세력을 명쾌하게 제압했다면 대운의 흐름과 관계없이 평생 동안 부기를 잃지 않습니다. 이 사주는 임자일주 자신이 지지의 신자진 비급 삼합을 이루어 가본연 경쟁자를 완벽하게 제압하였습니다. 신자진 자신의 세력이 가본연 경쟁자를 좌우충으로 제압한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자진 비급 무리가 활력을 얻어 동성 남자들이 자신에게 큰 도움을 주고 신자진의 뿌리 내린 무진 아들과 무신 딸이 큰 능력을 발휘한다는 점입니다. 신자진 삼합이 좌우충으로 활력을 얻어 신자진에 관련된 모든 요소가 활기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신자진 자신의 세력으로 가본연 타인의 재물을 좌우충으로 제압하여 자신이 뺏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이분은 큰 건물을 소유한 분으로 건설개발붐이 일어날 시기에 부동산 투자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딸은 미국 명문대를 나와서 출세를 하였습니다. 이분은 검사를 했던 분의 사주입니다. 병호일 병호월은 자신으로 이민연 타인과 연합하여 좌우충으로 자시지 경쟁자 권력을 지지해서 완전히 제압하고 천간에서 무식신 자신의 능력으로 무자자압하여 완전히 제압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압된 수세력 권력이 너무 작아 대원에서 보충해 주어야 하는데 10대부터 60년간 검수대원으로 흐르면서 자시지 권력을 키워주었습니다. 대원이 자신을 도와준 것입니다. 이분은 40대부터 크게 재물을 얻어 갓부가 되었습니다. 회자축수대원 어린 시절에 너무도 가난하여 자신이 나무를 해다 팔아서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민대원부터 크게 재물을 모아 갓부가 되었고 을사대원과 병호대원에는 국회의원도 하였습니다. 이 사주는 갑진일주 자신이 병진련 무진시 타인들과 연합하여 그대한 자신의 수토세력으로 무술월 화토경쟁세력을 포국으로 제압하였습니다. 회자축수대원 30년 동안 무술월 경쟁세력이 소멸하여 포국이 힘을 잃어 재물을 얻지 못하다가 40대부터 목화대원으로 60년을 흐르면서 무술월 경쟁세력 재물이 불길처럼 일어나 갑진일주 병진련 무진시 자신의 연합시력 진재성포국이 응기하면서 무술월 재물을 크게 제압하여 갓부가 되었고 국회의원도 하였습니다. 이 사주처럼 자신이 재성을 이용하여 포국을 이룰 경우 일반적인 포국보다 재물의 규모가 훨씬 커집니다. 이분은 70대에 수백억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정사일 정사월 자신이 무인년 급제 타인과 연합하여 자신의 목화세력으로 신축시 금경쟁세력을 완벽하게 제압하였습니다. 사주원국에서 자신의 세력이 매우 강하고 경쟁세력은 약하지만 20대 중반부터 대운이 60년간 금수대운으로 흐르면서 신축시 경쟁세력 재물의 규모를 키워주었습니다. 이 사주는 재벌로서 그룹을 경영하였습니다. 정신일주 자신이 이모 월과 김효씨 타인들과 오술합 요술합으로 연합하여 거대한 자신의 화세력을 형성하여 경신년 금경쟁세력을 제압하였습니다. 대운을 보면 20대부터 60년간 금수대운으로 흐르면서 자신이 제압해야 할 경쟁세력 재물이 매우 커졌습니다. 제압하는 사주는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사주는 언론계 재벌삼세의 사주입니다. 기회일주 자신이 기회자압으로 해 재성을 자기 몸처럼 사용하는데 신유월과 임신시 식상 자신의 능력으로 거대한 금수세력을 만들어 모년 화학경쟁세력을 제압하였습니다. 대운을 보면 40대부터 목화대운으로 60년간 흘러가는데 재물이 계속 커질 것입니다. 이 사주는 수십억대 자산가로서 대형병원 전문경영자입니다. 값진일주 자신이 진에 임묘한 정유년, 개축월, 타인과 함께 강력한 자신의 금수세력으로 값술시 화학경쟁세력을 완전히 제압하였습니다. 전형적인 제압사주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의 사주와 똑같이 값진일주의 값술시로 제압사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분은 엄청난 부자로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만 졸업했지만 복제사업으로 큰 재물을 쌓았고 병호대운에 우리나라에서 개인세금 납부 1위를 할 정도로 거부가 되었고 대학교도 설립하였습니다. 이 사주는 값일간 자신이 값술시로 복음으로 흘러가 값술시를 사용하여 정미년, 타인과 토포국을 이루어 자진합으로 연결된 임자월, 진일지의 수경쟁세력, 재물을 감싸 안았습니다. 40대 중반부터 화대운으로 30년간 흐르자 불안전했던 포국이 안정되면서 엄청난 값부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포국이 깨지는 값진 대운에 사망하였습니다. 해원명의에서 중요시하는 포국의 위력이란 이런 것입니다. 단순한 제약관은 재물과 권력에서 차원을 달리합니다. 이 사주는 부동산 투자로 3천억 부자가 되었습니다. 을사일주 자신이 병술시, 상광고, 자신의 강한 화토세력을 형성하여 경자년과 을유월, 금수, 경쟁세력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대운을 보면 10대 중반부터 60년간 화목대운으로 흐르면서 대운이 자신의 세력을 도와주어 크게 돈을 벌었습니다. 이분은 부동산으로 병호대운의 수백억 부자가 되었습니다. 병진일주 자신이 정해년, 신해월,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진일지, 재물창고에 모두 임무시켜 강력한 수세력으로 무술시, 화경쟁세력을 진술층으로 제압하였습니다. 대운을 살펴보면 40대부터 60년간 화목대운으로 흐르면서 무술시, 경쟁세력, 재물이 매우 커졌는데 이분은 초년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화대운 20년간 크게 돈을 벌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주는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큰 부자가 된 분입니다. 갑술일주 자신의 화세력이 임신시와 신사년이 임묘한 신축월, 금경쟁세력을 축술형으로 제압하고 신사년과 사술포국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축, 관살고에 임묘한 금경쟁세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축월, 유산의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이 사주는 5천억 자산가입니다. 이모일주 자신이 경술연, 병호시, 타인들과 오술합으로 연합하여 자신이 거대한 화세력으로 갑신월, 금경쟁세력을 포국으로 제압하였습니다. 대운을 보면 초년부터 금수 대운으로 50년간 흐르면서 갑신월, 경쟁세력, 재물을 키워주었습니다. 이 사주는 재성포국으로 일반적인 포국보다 재물의 규모가 훨씬 큽니다. 이 사주는 재벌그룹 회장입니다. 이민일, 이모 월은 자신인데 병호시, 타인과 이노 합으로 연합하여 거대한 화세력으로 경신련, 금경쟁세력을 제압하였습니다. 대운을 보면 20대부터 60년간 금수 대운으로 흐르면서 경신련, 경쟁세력, 재물을 키워주었습니다. 이런 사주는 자신의 세력도 강하고 제압할 경쟁세력도 강하면서 대운도 좋게 흘러가는 경우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